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지. 잠 한 5시간밖에 안 잤는데 너무 직전에 늦게 일어났다. 진짜 잠도 있겠다. 잠깐 차 엿 먹으라고 그러고 조금만 늦게 해야지 봐. 지는 뭐 3시간 기다리게 해 놓고. 더 해야지. 어디가냐 이 짱화차야 어디가냐 이 십장생같은 어 잘한다 짱화차야 순간이동만해 이 새끼가 잘했다 짱화차야 아 핑이 튀네 핑이 8024까지 쳤어요 이거 다시 해야될수도 있겠다 너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헷갈리네 역시 이 새끼 흐름을 바꾸는 데는 천재야 연속히 실수를 했다 아 끝나는 거였는데 연속히 실수를 했어 연속히 실수는 꼭 있네 꼭 있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천천히 불었어 너무 천천히 문을 다녀올라 명옷 아 명옷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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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시트가 이렇게 꼴았어요 나갔다 온 거에 말려가지고 흐름 말렸는데 흐름 한번 끊었고 아 죽어줄게 죽어줄게 이깎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죽어줘야 돼 아우 쫄렸다 촌내 쫄렸다 쫄렸다 죽는 줄 알았다 아이씨 암호에 깠는데 아이 나 암호 깠는데 오잡구요 지렸구요 오지구 지렸구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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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기가 딱 거기서 삑살이가 나냐 아 아 실수했다 아 전개는 안 맞는데 아 아 완전 실수했다 아 번개는 안 맞는데 스타를 불렀냐 아 거기서 왜 스타를 부를까 아 이게 내 실력이 모자란거야 거기서 스타를 안 불렀으면 이겼는데 일부러 져주는거 같네 꼭 아 거기서 스타를 왜 불러 아 아 아 서다 cd가 나갔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서서 CD가 안 나갔어 마지막에 서서 CD가 안 나갔어 이긴 건데 마지막에 서서 CD가 안 나갔어 아 오늘 연습기 픽살 서서 CD가 안 나가는 거는 완전히 이긴 거였는데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는데 마지막 건 너무한다 진짜 마지막 건 또 지랄한 또 지랄하네 또 지랄하네 한판 한판 할 때마다 잡건 쳐야겠다 야 단축키 또 잘못 눌렀어 암어 단축키 또 잘못 눌렀어 암어 단축키 또 잘못 눌렀어 단축키 버튼이 날아가서 하루만에 하루만에 적용 못한다 잘못이지 암어가 가끔 이 온라인 스틱으로 가끔 안 까져서 BCD를 하나 지정해놨거든요 암어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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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트는 암어 암어린 점프 강바리 완전 깡팬데 암어 단축키 그거를 어나더나 세스는 공중에서 때려가지고 초삭내거든요 근데 조스트는 간지럽게 사사닥 막고 튕겨나가니까 린이 점프가 막혀요 잘가 오늘 진짜 장갑차한테 무슨 승부조작 져주기를 한 것처럼 아 씨 아 씨 카드까지 났네 이건 또 몰랐네 오늘 제가 평생 할 욕 다 할 겁니다 방송에서 쌍화차야 아 근데 왜 맞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아 귤 까라 그래 가진건 몸밖에 없다 이 짱화차야 가진건 주먹왕 밖에 없다 귤 까라 그래 주먹왕 라이프라서 짱화차야 무한맛 쓰는 새끼가 뭘 알겠냐 또 가불 이제 또 가불이야 또 실패했어 이번엔 안점법 하려고 점프 강발하려고 그러는데 또 실패했어 이번엔 뭐 200% 내장을 쓰지 아까도 이게 안 나가가지고 진짜 아쉬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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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심장생아 귤 까라 그래 욕이라는 건 말이다 원래 내가 두 번 다 이기는 건데 운 존나 좋아 짱화차야 나도 질질 쳐줄게 개나리를 봤나 무한이랑 버그 존나 쓰느라 수고했다 왜 이리 한 번 하면서 얼어 죽을려고 내가 최후의 승자다 야 이 심장생아 아 이 심장생아 큰 G의 춤이다 이리iß 대가리 ради 선 darn Testament 으 베넌 형은 졌을 때보다 이겼을 때 더 추하네요. 역시 겔준입니다. 나라면 런했을 텐데 허허허 아 진짜 이 ㅆ 아 ㅈㄴ 다 달아 무조건 다 달아 ㅆ 야 이 심장생아 형 목 따기 한 번 발견해줘 갑을먹을 쓰려다가 나간거요. 귀찮은거 모르고 구석은 나의 집이다 이 ㅆ 아이 서서 맞았냐? 왜 서서 맞고 그래 이 ㅅㅂ야 아 왜 서서 맞어 앉아맞은 줄 알았잖아 아아 숙여 ㄱ 흑 어억 예에 엌에 어우 예에 아어어 예에 예에 어 예 아 어쩌惑 예 오예 섹시 베이비 이 시 아우 진짜 수작을 이stra틀런뤼 eux 아 진짜 이 ㅆㄴㅆ 센스 천재 뽀록으로 나갔는데 멈추고 치고 잡았어 이게 천재지 아 죽일걸 죽일걸 그랬네 린새끼가 온다 린새끼가 온다 으어어 존나 아깝다 아 뻘쩍했다 존나 아깝다 급하구나 뭐가 무섭구나 갑차야 갑차야! 흐압! 줄여! 야 저 K초피 들어 봐 마지막에 줄여! 이런다고 너 같은 무한이랑 버그만 쓰는 추잡한 새끼를 실력으로 이기는 게 지린다 내가 왕년에 98 한국 1위였거든 나 떠난 사이에 누가 1위인지 바뀌었는지 알바 아니고 과거의 영광이라서 미안합니다 개샤XX 나 서서 cd 눌렀는데 서서 cd 눌렀는데 또 강의촌 나갔어 야 장갑차에 저주 지린다 아유 나 진짜 장갑차야 야 이 심장생아 행복하겠다 또 지랄이네 또 지랄이야 이거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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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원 주고 지금 8만 5천원 돌려받는 거야. 근데 돈은 중요하지 않아. 장갑차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넌 나중에 내가 센시스트나 원하도록 개조짓게.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